자, 손 펴봐. 네. 반지 왜 끼고 있나? 겨뤄반지입니다. 겨뤄반지입니다. 겨뤄반지야? 네. 나 겨뤄나? 네. 나 실제에 겨뤄난 거야? 방송으로 겨뤄됐습니다. 그럼 겨뤄난한 거 아니야. 네. 소대야, 장난하나? 아닙니다. 가상결혼하네. 네. 껴주세요. 아니, 그럼 이러니까. 하수페. 네. 여기서 강름대에 보관하고. 네. 하수페.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. 항상 생각합니다. 저는 결혼했다고. 항상 다짐하고. 뭐야, 이거. 매우십니다. 소차, 위안? 네. 도라이구. 저는 아끼는 티 입구한 거대. 소차, 보금품으로 있으니까 반납해. 네. 솔직히 힘들 때 한 번 좀 보고 싶기도 했고 또 적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얼굴 이렇게 내리면 한 번 이렇게 표지 보고. 조금 아쉬, 아쉽긴 하더라고요. 주머니에서 불필요한 물건 나왔다. 각오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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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